SO BEAT! 안녕하세요. 여기 있습니다. 부부들이 떠날 네번째 여행지는 바로 한국의 뉴질랜드 충청남도 태안입니다. 태안하면 넓은 바다와 조기를 캘 수 있는 갯벌이 최고죠! 저도 이번 여름에는 태안으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번 여행 주제가 동행이라는 거. 그럼 저희도 같이 동행하면 되나요? 태안 가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? 저는 막 잡은 해산물에 맥주 한 대 벌써부터 이렇게 또 흥분하시면 안 돼요.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천호씨가 먹방기에 떠오르는 색별이라고 들었는데 저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 아니 근데 왕토씨가 패셔니스타라는데 제 입으로 면치면 저는 온갖이 긴장돼요. 아 그래요? 그렇습니까? 그럴 필요 없어요. 저희가 못 가게 되더라도 태안 여행을 함께 가실 분들을 저희가 직접 섭외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누가 오지 궁금하시지요? 세 부부가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분들이 공개가 되니까요. 채널 고정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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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